1, 2, 3, 4 자, 잠깐 좀 하고 10분째 음수 볼 건데 네 잠시만 해주세요 진짜 이게 그냥 형만 봐도 너무 웃겨 지금 그냥 재미있다 이 꼬라지가 너무 웃겨 예고편은 이 모습 나갈 거 아니야 점점 더 심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고편은 이미 제일 심한 모습 보실 거 아니에요 지금 뭐 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 다치고 어저께는 그 추성원 님 모셔가지고 재밌었겠네 내일은 누구 오시는지? 내일 몰라요 내가 진짜 몰라 아무것도 정보 안 알려주나 보네 우리가 리액션이 약하니까 근데 우리 가짜로 리액션하면 티가 너무 나 그리고 우리는 모르고 해도 리액션이 안 나 알고 하면 리액션 없으니까 이제 리액션이 없어 이게 너의 탓이야 리액션을 좀 해줘야지 어? 그래야 서로 자 여러분들 필요한 거 그냥 갖고 싶은 걸 말하세요 그래서 적어드릴게요 아 완성이 약, 아 완성이 꼭 써요 그거 중요해 꼭 써, 꼭 써 진짜 진짜 소박하다 소박해 5천 원짜리 나는 형들만 있으면 돼 뭐가 좋을까? 자동차? 아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박격포 하나 그려요 대주가포 같은 거 약간 대주가포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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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재 배 타고 들어오면 내가 저거 박격포로 쏴버릴 거야 우재 고기밥으로 만들어버릴 테니까 나 집 형 나 저거 또 있어 필요한 거 뭐? 고등어, 그 썩은 고등어 썩은 고등어 통발 미끼로 써야 돼 아니 아니 썩은 고등어도 뭘 잡고 싶은데? 물고기 잡겠죠 그러니까 물고기 쓰면 되잖아 왜 썩은 고, 썩은 거 해가지고 아니 통발로 잡고 싶다고 통발로 왜 한 번 건너가냐고 통발을 샀잖아요 아니 통발 안에 다 아니 왜 이렇게 돌아서 나가냐고 나 그 갬성이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? 야 야 야 썩은 고등어 썩은 고등어 구하는 것도 힘들어 일반 고등어 하면 썩이면 되잖아 고등어 만선 만진 손으로 하면 썩은 고등어 만선 만진 손으로 하면 썩는다니 네가 만지면 바로 썩는데 뭐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 왜 자꾸 그 얘기를 하냐고요 머리에 홈페인 핀 주제에 우와 네가 옮겼잖아 머리에 홈페인 핀 이상한 두드레기 나가지고 그게 이상한 두드레기 아니고 이게 완전 아니야 보는 사람 생각도 좀 해줘요 근데 이게 뭔가 구현이 점점 되니까 난 몰타보다 난 거 같아 난 여기가 나 거길 모르는데 여기가 어떻게 나 정신 승리하게 해줘요 형님 알았어 거기 가면은 미안 물론 더 좋겠지 행복회로 돌려 계속 난 여기가 나